네, 이렇게 값진 사항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먼저 저희 엄마, 아빠, 언니 너무 사랑하고요. 그리고 우리 키이스트 식구들, 그리고 제일 든든한 우상 오빠, 혜림 언니, 정연 언니, 윤주 이사님 뿐만 아니라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늘 애써주시는 내 사람들 너무 감사하다고 꼭 전해주고 싶고요. 작년 딱 이맘때 저희 여신강림 촬영과 방송을 한 것 같은데 생각이 많이 나네요. 저의 작품 많이 사랑해주신 팬분들 덕분에 올 한 해 너무 근사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너무 감사하고요. 그리고 받은 만큼 배로 보답할게요. 감사합니다.